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서울시내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총선 이후 여수외대 전국 유지로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동력을 이루면서 리모델링이 대체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해 정비사업 단지 조합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 2단지가 기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대치 2단지 내 대치 2단지 정비사업 정상화 모임은 다음 달 중으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준비합니다. 이외에도 송파 거여 1단지와 풍납동 강변 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은 건 역시 사업성 때문입니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우성 2, 3단지 극동아파트 이른바 우국신단지는 지난 5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우국신 리모델링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 GS건설 등 주택 강자들이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해당 단지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사업 속도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단지들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전환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익성이 중요한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리모델링은 한계가 뚜렷하기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대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시그널을 줘버렸잖아요. 재건축 용적률을 추가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들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극소수의 단지만 대안의 형태로 가는 쪽으로 머물지 않겠느냐.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